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지난 밤 사이 사실 저는 뉴욕 증시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기대할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극복한 반전이 또 나왔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특별한 일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냥 지난주에 워낙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20% 하락까지 염두에 와 있고요. 지금 S&P에 흘러내리고 특히 다오지수 같은 거 거의 급락하는 상태로 지난 주말에 마감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늘 좀 자연스럽게 반등하는 그런 정도의 요인이었고요. 물론 굳이 따지자면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큰 건 역시 금리가 내려간 거. 그렇지만 그 금리가 내려가도 따져보면 많은 분들이 상해 보셨잖아요. 상해 낙단된 거. 이제는 북경 락다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중국이 요즘은 약간 덜하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들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예전보다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유가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어떤 수요도 줄어들 수 있고 이러다 보니 뭔가 내려가는 거죠. 금리도 내려가고. 이런 것이 결국은 오늘 주가의 한쪽에서는 분명히 플러스윈이 좋지만 실제로 이게 좋은 요인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반대겠냐 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지금 의문점은 지금 남아있다는 것이 솔직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다우지수는 오늘 정확히 보면 488포인트입니다. 거의 5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또 한 240포인트까지 반등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크나큰 변동성을 보여줬지만 지난주 중반 이후에 어떤 급락 시장에서의 벗어나는 것까지는 아직은 가지 못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에서 하락한 것은 최근 시장에서 금년 들어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들입니다. 에너지 소재, 유틸리티, 부동산 이런 것들이 또 오늘 하락했고요. 나머지 것들이 오늘 좀 반등을 했죠.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던 기술주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이미 소비자 이런 것들이 좀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0년문 금융화 확인해 보겠습니다. 2.8%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2.9, 3% 임박했던 건데요. 떨어졌고요. 유가도 다시 100달러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전쟁 초기에 120, 130 가선 관련된 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100달러 이하까지 떨어졌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중국의 어떤 요인이 강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가격도 1,900달러 이하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좋은 요인인데 문제는 미국 달러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상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01포인트까지 가고 있으면서 물론 에나가 약세는 130까지 했던 것이 약간 주춤했지만 그래도 128엔이거든요. 달러당 엔이요. 엄청나게 지금 달러가 강한 거고 에나가 약한 거 자체는 큰 문제인 것만 분명하겠고요. 대표 종목 보면 일단 다우지수 중에서 좀 강했던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이런 것들이었죠. 각각 2.4%와 1.8%가 올라갔고요. 애플은 이제 이번 26일 날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애플은 오늘 0.6%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제피목원에서는 아이폰 매출이 기대 이하일 거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 매수견을 갖고 있지만요. 1분기 아이폰 판매가 기존 6천만 개를 예상하고 있는데 5,500만 대로 한 10% 정도 줄였었고요. 연간 목표도 2.35개, 엄청 많이 팔린 거죠. 2억 3,500만이 엄청 많은 거지만 그것도 2억 4,500에서 한 천만 대 정도 줄였고요. 목표 주가는 5달러 정도 내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 이외의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또 좀 강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부 다 이제 반등하니까 오늘 같은 흐름이었고요. 아마존 1.1% 올라갔고요. 연중 최저를 이런 빅테크 중에서는 제일 먼저, 넷플릭스는 빼놓고요. 제일 먼저 갔던 것은 소위 알파벳이었는데요. 알파벳은 한 2.8%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메터플랫폼에서 페이스북도 나름 좀 선방하면서 좀 반등을 시도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번 실적 시즌에 가장 충격적인 것에 처음에 어떤 테이프를 끄는 것은 넷플릭스인데요. 오늘도 2.6% 떨어졌습니다. 4일 연속 하락하면서 4년 내 최저치가, 4년 내의 4일간 하락폭은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4일간 무려 40%가 하락했고요. 4일간 하락으로 보면 상장 이후 직후죠. 2004년 10월 이후 4일 하락으로는 최대가 났습니다. 그만큼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어떤 실적에 따라서 주가 하락했을 때 지금 미국에서도 책임가 늘어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넷플릭스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주식의 순매수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어떤 넷플릭스가 언젠가 반등하겠지만 4일 연속 하락하면서 오늘도 약세를 면치 못했고요. 엔비디아도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테슬라는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가 오늘 좀 하락했습니다. 에너지의 대표적인 주식, 엑셈모빌이 3.3%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는 코카콜라가 오늘 관심이었는데요. 기대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58%가 예상되는데 거의 약간 모자라지만 언행 서프라이즈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여하튼 64센트가 나왔고요. 매출도 98.3억 달러가 예상되는데 105억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장중에 더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시초가 수준에는요. 여하튼 1% 올라가면서 종가 기준은 사상치 효과를 들었겠고요. 디어 같은 경우가 산업재 대표주자로 올해 상당히 강하던 것들이거든요. 그렇지만 3일 연속 크게 계속 떨어지고 있고 몇몇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을 내리거나 차익질한 의사를 냈는데 벤코메리카에서도 매수에서 중류부 내렸습니다. 상승 여력이 제한됐다는 얘기하면서 주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일부에서 얘기하는 소위 아무리 방어적 섹터 주식도 많이 올랐다. 그런 주장에 예를 들어 드린 것이 바로 디어 같은 것이 얘기가 들어있고 물론 엑소모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또 특별했던 뉴스 한 가지가 있었는데 트위터가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접고 일론 머스크의 인수 제안을 결국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게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은 트위터를 노리는 결국은 일론 머스크의 뜻대로 된 거죠. 말이 많고 어떻게 됐지만 일론 머스크가 왜 인수해야 되냐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죠. 다만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에 한 걸 보면 소위 SNS라는 거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곳에 누가 거기서 컨트롤하면 안 된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고 사실 그것 때문에 논쟁이 시작됐던 건데요. 어떻게든 속마음은 모르죠. 제가 여태까지 꽤 오랫동안 일론 머스크를 봤고 일론 머스크를 계속 팔로우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결국은 답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을 벌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자기가 벌건 누가 같이 여기서 더 창출하자는 것인데요. 그게 일시적으로 보면 상장 폐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건 간에 이게 무슨 용어를 쓰건 간에 기존 트위터 주주들은 54.20달러에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사주겠다는 거죠. 파이널 오퍼이기 때문에 이거 인수 돈 안 내면 인수 의사로 확인을 안 해주면 이제 이거는 비상장 되니까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차 가는 거로 결정된 거고 그거에 대해서 경영권을 다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게임 끝난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발표 앞두고 잠시 거래가 정지가 되고 했지만 결국은 그 이상으로 끝났고요. 흥미로운 것은 혹시 들어보실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작년 11월, 12월에 보면 저희 방송 같은 데서는 이런 걸 다루지 않지만 다양한 커뮤니티, 여러분들 하시는 톡방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얘기했던 것이 DWAC라고 있습니다. 디지털 월드 액퀴지션 코퍼레이션이라는 스펙이라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대박나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니 판단 어떻게 되냐 수많은 얘기했던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인수할 거라는 사실 트럼프 미디언 테크 그룹 합병인가를 하는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그런 소셜미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에서 트럼프가 배제가 됐죠.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트위터에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니 그럼 내가 소셜미디어 만들게 라고 해서 합병을 계획하고 있었던 게 그래서 그 스펙 대상이 됐던 것이 디지털 월드 액퀴지션 코퍼레이션이라는 DWAC인데요. 이게 오늘 폭락했죠. 13%를 한 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죠.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과 일란 머스크가 나름 같은 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같은 어떤 의식구조를 갖고 있는 거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어찌됐건 비판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행사장에도 여러 번 갔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저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오늘 그 스펙은 폭락했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란 머스크가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소위 상장 폐지하고 나서 다시 제 스플릿하면서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 보면 언젠가는 트위터는 다시 상장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지일지는 모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포드에서 F-150 라이트닝의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포드 라이트닝은 딱 1년 전에 주문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때 일란 머스크 하던 거랑 똑같아 했죠. 100불만 내면 여러분 주문을 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리펀드가 가능한 건데 드디어 내일 출시를 하면서 출시 행사를 합니다. 당초에 내년까지 한 4만 5천 대 5만 원대 얘기하던 것이 내년까지 해서 15만 대 생산을 하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 공식 발표가 있겠죠. 인도하는 것도 보여주고 지난번에 기가 팩토리에 베를린에 산 거 그런 거 보여주는 거로 아마 할 것 같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많은 분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F-150의 라이트닝의 순간 가속 0초부터 60마일이니까 4.4초 엄청날 거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내일 행사까지도 한번 유심히 챙겨보시면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